자막 horses 퇴징도 안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만 들어요. 왜냐면 클럽이라는 애는 타겟도 없어요. 위로 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거를 다양 전환을 봐봐. 요렇게. 몸으로 해줘야 되는데. 맞서 팔이 나는군요. 그치. 여기서 가능한 힘을. 힘을 쓰려고 하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그렇지. 그러면. 가구 누네를 이렇게 해주면. 근데 드라이버도 그렇게 돼야 될텐데. 그렇지. 드라이버가 더 길기 때문에. 가능해요? 더 쉬워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나가자. 그죠? 응.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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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